이번 대회에는 눈길을 끄는 선수들의 활약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. 노르덕스키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동계체전까지 출전한 10대 남매 선수가 있는데요.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김하람, 김하은 남매입니다. 첫 경기 출전인데도 모두 4위에 오르며 성장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. 김은별 기자입니다. 새하얀 설산 사이로 펼쳐진 경기장. 이곳에서는 바이에슬론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종목이 열립니다. 시각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가이드러너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오르막과 내리막 등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 나갑니다.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일어나 끝까지 완주합니다.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한 남매팀. 나란히 바이에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김하람, 김하은 남매는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농구와 헬스를 즐겼던 김하람 선수. 오빠들과 함께 자라 총싸움과 칼싸움에 단련된 김하은 선수. 이 두 선수는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노르딕스키에 입문하게 됐습니다. 원래 스키라는 종목을 한 번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셔서 하게 됐어요. 춥고 무섭기도 했는데 내리막 가다 보면 재밌기도 해서 약간 흥미가 생길 것 같아요. 노르딕스키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남매입니다. 단단한 체력과 민첩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. 잘하고 싶은데 못한 것 같아서 스킷할 때 좀 넘어진 게 아쉬웠어요. 처음 하는 경기다 보니까 배운대로 열심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데 한두 번 정도 실수해서 넘어진 게 좀 아쉬운 게 크게 남았고 이번 20일에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아쉽게 입상에 실패했지만 두 선수는 실수를 발판삼아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. 힘들었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1등은 무리라도 3등은 하고 싶다 하죠. 집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서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두 선수. 스키를 하며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역시 서로라고 합니다. 서로 칭찬도 하고 그런 점이 재밌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여자분 많이 없으니까 꼭 상담할 수 있을 거야라든지 오늘은 시합할 때 울지 말고 어제 시합에서 울더라고요. 그냥 서로 의지했던 것 같아요. 다독여주고 장난도 많이 치고 했던 것 같아요. 같은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두 남매. 서로에게 항상 의지하고 힘이 들 때는 다독여주며 레이스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. 남매의 특별한 여정을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.